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허세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고기왕자 고기왕자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알바생이 고기를 굽고 있는데 소개팅에 나온 남자가 완전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어? 왜? 이런 대접 처음 받아보냐? 그래 황송하지? 꿇어! 원지 소개팅 남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어제 소개팅을 했구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선자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털어놔봅니다. 여러분도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 남자는 30대 초반인데요. 사실 지금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조건이라면 하는 일, 스펙, 그리고 외모까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아깝다, 나쁘다 이런 건 아예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문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은 어제 저녁에 만났고 고깃집을 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기를 옆에서 직원이 직접 구워주는 그런 곳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래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직원이 고기를 굽거나 불 조절 같은 걸 하러 다가오면 대화가 잠깐 잠깐 멈추게 되면서 뭔가 흐름이 끊기더라구요. 아 물론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대화를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가까운 친구 사이도 아니고 이날 처음 보는 사이 소개팅이잖아.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어색한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다가오니까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되더라구요. 좀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거죠. 아 그렇다고 저는 이게 막 되게 싫다거나 엄청 불편하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아시잖아요 그 어색한 느낌 그게 전부였어요. 여하튼 그러다가 자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 남자가 그러더라구요. 애프터 신청을 하면서 하는 말이 어 땡땡씨 우리 다음에는 스테이크집에서 봅시다. 이러길래 저는 속으로 아 이 사람도 조금 불편했나 보구나 하는 마음에 저도 웃으면서 그랬죠. 네 콩콩씨 그럼 우리 다음에는 스테이크집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직접 굽는 그런 곳으로 가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뭔가 개어뚱하는 표정으로 에? 고기를 우리가 직접 굽는 곳이라? 왜요? 이렇게 물어오길래 저는 그냥 별생각 없이 방금 위에 써놓은 내용들을 말을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헐 이 남자가 이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하하하하 아씨 난 또 뭐라고? 아니 근데 꽁꽁씨는 보기와 다르게 평소 이런 대접을 전혀 못 받았나 봅니다. 남이 해주는 걸 잘 못 받아들이는 성격 같은데 이제 이런 곳은 좀 익숙해질 나이 아닙니까? 하하하하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웃는 표정도 그렇고 멜랑콜리한 말투도 그렇고 전체적인 제스처가 사람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느낌이 팍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야씨 너는 이런 곳도 안 다녀봤냐? 이거 너무 수준 떨어지는데? 하하하하 이런 거만한 느낌이랄까요? 혹시 이거 저만 예민하고 저만 안이 꽁꽁이 보이는 겁니까? 사실 아니 제가 뭐 이런데 못올만한 사정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람 깔보고 무시하는 느낌으로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그지 같더라고요. 이게 글로는 잘 전달이 안되는데 진짜 그지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뭐 애프터를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대화할 때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언행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말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일부러 다음에 만날 때는 마음 편하게 이야기 끊김없이 계속될 수 있는 곳에 가자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건데 갑자기 이런 상상도 못했던 대답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띵 하더라고요. 뭘까요? 혹시 이 남자 본인이 고른 곳에 대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한테 이랬던 걸까요? 대체 왜 저렇게 말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다시는 안 볼 건데요. 그래도 궁금은 하네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생각이 억지가 있거나 그래서 이 남자를 안 보겠다는 게 납득이 안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 얘기를 전해들은 주선자도 아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런 반응인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여기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1번 아우씨 이게 뭐야 걔 오글오글 미친 옘병하네 진짜 알바생이 고기 구워주는 게 뭐 대단한 대접이라고 댓글 깔깔 나 예전에 소개팅하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졸졸 따라오면서 대뜸 꽁꽁씨는 이런 에스코터 받는 거에 익숙하군요 라고 말한 그 남자가 생각이 납니다. 뭐야 이거 혹시 동일이 문 아니야 이거? 2번 아니 그게 무슨 대접이야 진짜 빵 터지네 와 저 남자 진짜 개 빙딱 같다 아우 쪽팔려 2번 헐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충격인데요 아니 직원이 고기 구워주는 집에서 먹는 게 대접이라고 말할 정도의 거창한 일이야? 아니 뭔 20만원짜리 한정식이나 프렌치 코스 요리 오마카세도 아니고 그냥 동네 고기 고기 구워주는 집에서 대접이라는 어휘가 가당키나 하냐고 헐 정말 충격이다 3번 아무래도 덜 떨어진 남자를 만나고 오신 것 같아요? 꿀꿀꿀 대댓글 왠지 수상한 댓글입니다 글쓰 년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개 저급하구만 뭐 어이구 2번 아니 갑자기 웬 급발진 너 뭐야 혹시 본문에 나오는 고기 왕자님이세요? 고기 킹? 4번 평소에 저런 곳을 별로 안 가본 남자인가 봅니다 게다가 머리도 좀 멍청해서 말뚫도 못 알아듣고 아니 대화가 자꾸 끊기니까 편하게 끊김없이 쭉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데 세상에 그 말을 듣고 대접 못 받아봐서 불편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쇼킹하다 정말 6번 6번 저 남자 내가 봤을 때 말이지 나르기가 좀 많이 있네 말 가릴 줄 모르고 아기는 없었다며 광광거릴 그런 스타일이요? 7번 미친 제발 주작이라고 해줘 남자 망신이다 대댓글 여자가 봐도 완전 하남자야 남자 망신이라 할만하네 어우 부끄러워 8번 제가 뭐 저 남자 편드는 건 아니지만 혹시 쓴이가 하는 말을 듣고 뭐야 내가 나름 성인껏 대접을 해줬는데 감히 투정을 부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해요 대댓글 만약 정말로 투정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헐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진짜 하찮은 인생 아닌가? 그야말로 개옹졸 그 자체죠 끌 끌 끌 끌 대댓글 진짜 깝깝하네 숨이 털턱 막힌다 어쩜 좋냐 끌 끌 끌 야 야 이거 딱 그놈인데 이거 딱 그놈이야 소고기 2인분 쏘면서 완전 한 100만원짜리 오마카세 대접하는 그런 허세 야 내가 너한테 소고기 쏜다 딱 그놈인데 이거 하아 정말 깝깝합니다 어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응? 응?